농담 섞인 질문에 올트먼도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AI 반도체 생산망 구축을 위해 올트머리 최대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300조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딱히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7조 달러 투자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약 13배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규모입니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전날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을 재반박한 성격도 있습니다. 올트머리는 수 년 내에 10여 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을 타이완의 TSMC에게 맡기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커다란 기회일 수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물론 TSMC나 인텔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AI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과연 중동 오일머니를 노리는 올트머리의 전략을 승인할지도 변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SBS 홍윤지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컴퓨터 부품업체를 찾아 그래픽카드 가격을 물었습니다. 소형차 한 대값인 이 제품. 바로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카드입니다. 2022년 8월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 제품인데 AI 연상과 개발에 이런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필수적이다 보니 고가인데도 전 세계적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도 제품을 받으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보따리상 같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국내 물량을 쓸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밀수해 자국 대학과 구경기관에 공급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채찌PT 구축에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3만 개 이상 필요하지만 엔비디아가 시장의 90%를 장악한 상황. 채찌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손잡고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과거 반도체 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던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생산 경쟁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 주도의 판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최GPT의 아버지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금명간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올트먼은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AI 반도체 공급망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AI 반도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31년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휴대전화를 개발했던 성균관대 김용석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습과 출원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결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아주 특화된 그런 취입을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반도체 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던 기업들도 AI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결국은 자동차라는 게 자율주행장으로 가면서 결국은 각종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AI 칩이 필요하거든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최대 수요를 받은 곳, 바로 미국의 엔비자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연말까지 엔비디아 칩 35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예고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칩을 구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구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는 개발자들이 쉽고 편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교환에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력 효율성이 높은 칩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일부 스타트업이 개발한 칩들이 특정 기준에선 엔비디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 AI 반도체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인 만큼 AI 산업이 태동하는 이 시기에 적극적인 AI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AI 반도체가 결국 성공하려면 이런 전체 시스템을 보고 이 과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키텍트 인력에 대한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도체가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거쳐야 할 난간이 많아 실증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칩을 사용할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계속 먼저 테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의 문제점들을 계속 피드백을 시켜줘야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보완해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김 교수는 엔비디아가 이미 장악한 AI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면서도 국가적 대응 노력에 따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인텔의 CEO는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에 뛰어드는 이유를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클라우드를 거치는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모든 기기에 자체 AI 기능이 탑재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30년에는 지금의 10배에 가까운 23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기업들로서는 AI 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2년 만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 엑시노스를 신형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한 것도 미국 퀄컴 의존도를 낮추고 AI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겁니다. 애플은 올 하반기 AI 기능을 갖춘 신형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이고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팸리스를 집중 육성해 현재 3%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반도체 생태계의 재구성이 시급해졌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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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